교사를 향해 마구 쏟아지는 욕설.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학생들이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합니다. 경남에서 있었던 교권 침해 사례입니다. 대한민국 교사의 절반 이상이 교권을 침해당해도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현실. 대부분 어차피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이런 교사들을 위해 한 달 전 전국 최초로 경남행복교권드림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에서는 교사들의 신고 전화를 받으면 심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업무상 병가나 특별휴가 등 행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열도록 하고 피해 학교 선생님들의 집단 상담도 합니다. 24일 기준 벌써 약 80건의 심리와 법률 상담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자칫 교권 침해를 그냥 숨기거나 덮어버리고 그냥 스스로 감내해버리고 지나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얼마 전 있었던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제자를 잃은 교사의 심리 상담도 지원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센터로 오기 어려운 지역의 경우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원 행복버스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